ㄷㄷ 어디야? 왜 이렇게 늦게 와요? 자꾸 진짜 죽여버린다 죽거든? 내게 죽다 그랬다고 말했어 어딘데요? 어디긴 지하철역 안에서 떨고 있지 어? 우리도 지하철역 밖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엿 먹어라 아 왜 새해부터 욕질이야 무슨 욕쟁이 할머니도 아니고 하냐 아 진짜 이 마트 맞으면 신혁 온 놈이 있어요 아 진짜 가니까요 그 새해부터 욕하지 말고 빨리 나와 콧물 흘리고 있는데 이거 가자마자 닦아줄테니 기다리세요 저 흰차 보이네 맞아요 빨리 와요 도망갈까? 콧물 닦아요 닦아서 묻힐테다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진짜 소름 돋을뻔했네 아 야야야 설 잘 쉬었어요? 잘 쉬었어요? 어 살 좀 찐 것 같은데? 뭔 소리야 집에만 있었던데 진짜 집 안에서 누워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윤희 다 와가요 윤희 늦어서 택시 탔대요 저기 있네 조심해서 건너고 있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훈아 우리 한 30분 기다렸다 야 진짜 내가 1등으로 왔어 진짜 아 제가 길을 잃어가지고요 거기서 갈아타는데서요 되게 이유가 된다 하하하하 진짜 내 앞에서 다들 그렇게 누웠으면서 할 말 없네 자꾸 먹고 있어요 뭘로? 영상에서만 봤던 급박콘이죠 맛있다 릴리가 먹다 남긴 저희 어디 가요? 출발 밥 먹으러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맨날 칼국수나 먹는다고 왜 불만이야? 아 아니요 너무 좋다고요 지금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아니 두 번 갈아탔어 그래서 밖에서 너무 추워 왜 언니 밖에서 타요? 그건 아니고 시간보고 좀 밑에 기다려야지 아 빨리빨리 오느라고 그냥 서있었지? 그냥 이대로 얼어있었어 아 추워 사람들 다 아직 안온상하고 뭐? 그 일사에 그 눈사람 올라프 올라프 나 근데 그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애기들이 좋아요 안녕 나는 올라프야 이러면 되게 좋아요 짭짐 사람 닮은 거 하나도 없어 아 귀엽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걸 돌려서 말한거구나 부끄러워 하긴 이렇게 오늘도 하니는 정신승리를 했다 아 추워 그만해 여기 하나도 안춥거든 아 차가워 차갑지? 차갑죠? 왜 성추행해? 아 기분 모멸감 느꼈는데 방금 다들 봤어요? 인스타 보니까 술만 먹었잖아 친구들이랑 나중에 맨날 한 번 올렸다 한 번 거의 술에 떠들어있었고 한 번 올렸다 한 번 같이 젊어있었다고 또 술을 마셔 이게 제가 물어봤죠 설날에 내려가기 전에 이제 술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술을 먹은 의사한테 의사 진단받고 먹은 거야 꿈엔 거 어떻게 됐나? 오! 많이 나왔다 술 먹고 넘어진 거 아니라고 나는 집에서 조용히 혼자 먹잖아 안넘어지게 침대 바로 옆에다 먹을 사람 없어서 침대 바로 옆에다 두고 정신식려 하지 맙시다 어제 나가고 싶어서 소연이한테 소연아 놀래? 이랬는데 약속이 있어 너 그렇게 친구 없어? 아니요? 있는데 이번 주 스케줄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오늘도 친구 만나고요 내일도 만나고요 없는 친구 지어짜내지 마시다 김치 진심인 하니 김치 없이는 못 살아요 파김치, 갓김치, 그냥 김치 다 먹지 않아요 언니? 젓갈 같은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 못 먹는 거 있잖아요 멸치젓갈, 갈치젓갈 이런 것도 잘 먹어요 다 잘 먹는 거 아니에요? 너 혹시 홍어도 좋아해? 저 홍어 잘 먹죠 저희 홍어는 냉장고에 간식처럼 묻다가 입 심심할 때 꺼내서 하나 집어먹고 그래요 언니가 못 먹는다고 하는 음식을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먹는 게 있을 거야 칼칼한 거만 먹으면 무얼 해장된다 야! 김치 많이 먹겠다 아니 이 정도면 왜 그냥 그거 알아요? 저희 집은 이 쟁반 이렇게 큰 거에다가 김치를 한 포기 반을 꺼내서 먹어요 아 그래? 고기 먹었다가 이렇게 한 끼예요? 나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왜 그런가 저희 실제로 집에서 자취하잖아요 고기보다 김치가 많거든요 사진 찍어 보내면 김치가 왜 이렇게 많아? 다들 이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야 사장님 김치 적자야 감사합니다 제가 드시면 맛있게 먹을게요 기름파요 아까 뭐 식욕이 없다라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야 설날 뭐 굶다 왔어? 혼자서 고기도 구워먹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목살도 구워먹고 뭔가 눈물 나는데? 고기 구워먹는 거? 3시까지 영화 보고 Cert Insian 좋았어요 응 그럼 바로 저 집에 빔 프로젝터도 있거든요 어때 맛있어 괜찮지? 내가 여기 자주 온 이유를 알겠지? 맨날 칼부추만 먹는다 해서 약간 칼부추 뭔가 입에 대기가 싫은거야 근데 오늘 약간 끌려고다 살피는데? 근데 진짜 맛있다니까?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 따뜻해 이거 뭐야? 후추? 자 여기도 있어 선생님 원래 후추 넣는거에요? 어 후추 넣지 후추도 넣고 후추 후추 더야? 아니 다진마야 여기가 지금 이것만 맛있네 겉절이 맛있지? 응 근데 오기 싫다 카지마 오니까 잘 먹노 제일 잘 먹노 밥맛 없다고 입맛 없다고 카지마 이물이 맛집있네 그래서 사람 나오면 안녕 이리 하시 우와 여기야 어디야 시벨이야 여기 맥주집 있어 맥주집 여기야 이렇게 이렇게 쭉쭉이에요? 여기 하나 둘 세 개 오 여기 진짜 넓다 세 개 빌렸어요? 세 개 왜 그렇게 넓은데요? 여기 약간 그 것 같은데 여기 아무것도 없고 핸드폰 하나 던져주고 약간 실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? 실험하려고 이거 하는거죠? 콘텐츠 찍으려고 아니야 원래 여기 세 개 빌리려고 했는데 너무 큰 것 같아서 여기 말고 위에 빌렸어 아 진짜? 내가 이거 던져주고 한이는 일주일 동안 핸드폰으로 살 수 있는가 나도 나도 낚였어 나는 대표님이랑 저기 봤거든 저긴 줄 알았는데 여기네 아니 원래 여기를 계약하려고 했거든 네 그래서 여기로 이제 계약하는 거 진행을 준비하다가 여기였으면 나 진짜 여기 맥주집 바로 단골 됐겠다 여기 너무 지나가면서 다 보일 거 아니야 아 그쵸 그래서 확인하네 아 진짜? 어디에 놓을 줄 알고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와인 뭔데? 와 왜 시비인데? 와인 뭔데? 뭔데? 아 뭐야? 아니 좋아가지고 왜 시비인데? 저도 저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집에 도둑검이다 여기 여기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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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병기가 아니야? 도가 많이 들어와 있네 그 사연 피라텍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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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공사하고 있어 지금 어 여기 채광 진짜 좋다 역시 채광이 좋은데 사람이 가야죠 그쵸 아 좋네 여기 좋다 저기 베란다도 이용할 수 있어요? 어 발코니 우리 다 이용이 가능하다 아 저 뛰어다녀도 되겠다 운동해도 되겠다 아 또 약간 영담이 떠오르는 곳이야 그치 지금 지금 회사에서 안 떠올라 아 근데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기 1층보다 그치? 빛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훨씬 더 잘가해 나 혹시 업무 중에 사라지면 저기 있는 사람 하할리록스 돌아다니고 대박 좋아 일단 여기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수 사무실보다 월세가 훨씬 싸 여기 얼마에요? 여기 얼마에요? 두개 해서 비밀 아니에요? 어 두개 해서 비밀 어 어 근데 여기는 혜택이 있잖아 입주 혜택 신도시 여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6개월간 렌트프리가 있어서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긴 하지 어 성수는 일단은 거의 저기가 얼마냐 우리가 그쵸 어 이것도 말해도 돼요? 안될 거 아 이상한데 뭐 근데 저기보다 훨씬 저렴하거든 어 여기가 1년간 관리비가 없어 아 관리비 무료 어 관리비도 무료고 6개월간 렌트프리고 어 우리한테는 훨씬 좋은거지 월세를 어떻게 안 받지? 근데 여기가 더 넓죠? 여기가 훨씬 넓지 두개를 우리가 빌렸잖아 일단 나는 집에서 5분 거리니까 아 더 안 올 이유가 없지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여길 올 수 밖에 없던 이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한양 네? 꼬면 너도 이사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서울에 친구가 없어도 서울에 사는 걸 좋아한다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차피 서울에서 할 거 없거든 집에만 있었잖아 어 맞아요 이번에 집에만 있었고 서름이었어 아니 이번에는 만나려 했는데 그냥 몸도 안 좋게 해갖고 샀지 요양했지 몸이 왜 안 좋아 하하하하하하 약속이 다 깨져서, 몸이 안좋아졌어. 휠인드, 바바리안이다. 휠인드, 바바리안이다.